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흡연 연령을 21살로 상향 조정하는 흡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어제 흡연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을 찬성 46대 반대 26표로 가결했습니다. 주 하원은 또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공공장소 등에서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대적인 흡연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. 이번 법안은 주 상원 논의를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됩니다.